안녕하세요. 주가와 바로 연결되는 공시에 대해 파헤쳐 보는 시간, 공시로 보는 주가입니다. 오늘도 전자공시생 팀장님, 장우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눈에 띄는 공시기업은 어디일지 개장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애견케미컬입니다. 국내 1위 가소재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1위 가소재 업체고 합성수지나 생활화학, 그리고 바이오 디젤 같은 전반적으로 케미컬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에 애경유화, 애경화학, AK캠텍 3개의사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현재 보면 가소재 캠파 같은 경우는 58만 톤으로 국내 1위, 세계적으로도 4위 업체고 그다음에 가소재의 원료가 되는 무수프탈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세계적으로는 2위 업체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화학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죠. 화학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SAF라고 지속가능한 항공유화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속가능한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 최근에 보면 친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니라 폐식용유, 에탄올 같은 신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서 작년 말에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고 애경케미칼 주가도 좋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미국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워낙 떨어지면서 아니 SAF 안 하고 그냥 탄소 배출권 부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결국 올라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와 해리슨 누가 되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또 그런데 이게 2차 전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F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에 한 번 상학과를 또 기록했었거든요. 이거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쪽을 보면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현재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화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여기에 대안으로 추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나트륨이온 전지가 되고 있죠. 나트륨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싼데 물질의 안정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화재에 있어서도 훨씬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서 굉장히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경 케미칼은 이 나트륨이온 전지에 들어간 음극재 쪽에서 하드카본이라고 하는 음극재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글로벌리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트륨이온 전지가 상용화된다 그러면 애경 케미칼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이전 수준, 상한가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들어가보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때 딱 모멘텀이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나온 게 뭐냐면 TPC라고 해서 새로운 원료 물질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TPC가 뭐냐면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는 부분의 원료예요. 그런데 아라미드 섬유는 슈퍼 소재라고 불립니다. 이게 타이어 코드 쪽이나 우주 항공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철 무게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철 강도의 5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가벼운데 세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를 중요시하거나 아니면 강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에서 이 소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코드, 타이어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PC가 기존에는 국내에 없던 물질이거든요.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에 이 업체가 공급을 하면서 국산화를 하면서 이 매출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PC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는 거 물론 설치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들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소재 관련된 시장이 괜찮아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될 거로 보고 있는데 유럽의 EUDR 정책을 보면 산림 파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자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는 건데 이 EUDR을 통해서 천연고무도 약간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소재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의 원료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소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본업이 일단 개선되고 있고 TPC가 증설되고 있고 2차 진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시장이 안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슈퍼 섬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5mm 실처럼 얇은데 강찰보다 5배나 강한 그런 슈퍼 섬유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좋은 모멘텀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 디젤 관련 모멘텀,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그리고 TPC 설비까지 이런 관련 모멘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시로 보는 주가 시간이었습니다.